이제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한 번만 말할 거니까 네 한다진 아버지 한교필 교원님이 내 스승님이셨고 교관님과의 첫 비행에서 오토파이럿이 풀려서 비행기에서 한 산모가 숨을 거뒀어 그분이 너희 어머니였어 거짓말이죠 내가 그 비행기 무기장이었다 아니죠 하다진 똑바로 들어 맞아 내가 네 어머니 그렇게 만든 사람이야 하다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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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깨져도 조각이 되며 우린 그때들은 사랑할 수 있으나 사랑할 수 없을 것 난 지금 이대로 남은 시간 모두 너도 너를 위해 살 텐데 널 허락한다면 너한테는 거짓말 없이 죽는다 그렇다 진아 날씨 어떻게 살니 네 다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프라이즈 허락도 없이 그냥 들어왔어 다른 사람들도 들락거리는 것 같아서 그만 가라 나 너랑 이야기할 기운 없다 오빠는 난 안 보여 간다 진 그딴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둘은 절대 안 된다는 거 몰라 알아 알아 안 되는 거 나도 알고 있으니까 제발 제발 가주라 아니 싫어 나 오늘 여기 오빠랑 같이 있을 거야 나 오늘 여기 오빠랑 같이 있을 거야 그만해 이 상처 넌 외롭지 않았겠지만 나한테 지옥 같은 기억이야 그러니까 제발 가주라 오빠가 날 밀어내둬 오빠가 날 밀어내둬 오빠가 날 밀어내둬 난 오빠 옆에 있을 거야 오빠가 날 밀어내둬